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공동서신 9권 분위기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와의 대립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9권 분위기의 질문은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로마 대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로마를 거쳐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도 없이 죽을 위험에 처했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정말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려 했던 그때와 같이 여전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속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어코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큰 폭동이 일어나자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천부장은 우선 바울을 살리려고 영문 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바울을 가죽줄로 메고 로마 제국이 일반적으로 식민지 백성을 대하는 방식인 채찍으로 바울을 때리려 했습니다. 일단 문제를 일으킨 식민지 백성을 채찍으로 때리고 나서 사건의 진위를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는 제국 내 어느 곳에 있든지 시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채찍으로 맞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이 그 와중에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말하며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 산에 들인 공회를 열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동족들을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이려고 하지 않자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부활 논쟁으로 자신이 파리세파임을 드러내면서 파리세파와 사두계파 사이에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불러 바울을 빼냅니다.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의 암살 단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치지도 않겠다고까지 결의한 잔인 무도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밤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총독과 로마 군단이 거쳐하는 가이사라까지 옮기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시키고 벨렉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당시에 로마는 약 30만 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로마 시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는 로마 군인을 470명이나 동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동시에 로마 시민인 바울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사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압송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AD 64년 로마 시내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방화범이 끝내 잡히지 않자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을 비롯해 당시 초기교회 지도자들 200여 명이 순교했고 그 후로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제국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도행전 30년이 사도들, 복음 1세대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핍박과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이야기라면 공동서신 9권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공동서신 9권 분위기의 질문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그 대답은 왜냐하면 로마 대화제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어떻게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부리기를 살펴보았고 또 통트랙 7개 동그라미의 질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5경, 왕경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서 400년, 사보금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가장 큰 그림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다음 작은 그림들은 큰 그림 안에 쏙쏙 담겨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된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wyn습니다. め A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